스윙에 이제 백스윙 가게 되면 몸에 회전이 들어가게 됩니다. 우리 레슨 같은 거 많은 게 보면 스윙은 코어가 중요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. 많이 듣죠. 코어가 중요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듣고 배가 중요하다는데 복근이 중요하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분 많으십니다. 골프 말고 다른 운동을 즐기는 분들은 또 틈틈이 해주시는 분들은 코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힘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는데요. 나는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. 이런 분들 있죠. 이런 분들은 배에 힘주세요 이래도 그 힘주는 법을 몰라요. 그래서 숨쉬기 운동만 하는 분들도 복근이 어떻게 코어가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제가 연습 방법을 가지고 왔는데요. 지금 보면서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서 골반은 앞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. 앞에만 바라보고 최대한 나의 배의 힘으로 상체를 돌려줄 거예요. 이거 할 때 골반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복근의 힘이 아니라 그냥 골반은 빠지고 어깨는 그냥 도는 느낌인데요. 빠지지 말고 이건 스윙할 때가 아니라 복근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연습 방법이기 때문에 골반은 그대로 잡아놓고 최대한 꼴 수 있는 정도까지 꼴을 건데 여기서 유연하신 분들은 좀 더 갈 수 있고 유연하지 않고 배에 힘이 없다는 분들은 이만큼도 못 갈 텐데 이만큼 못 가더라도 배에는 힘이 들어갑니다. 그 배에 힘이 들어가는 복근에 그 땅땅하게 그 걸레를 쥐어 짜듯한 그런 느낌으로 딱 해주시면 아 이게 복근에 힘이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. 이렇게 복근에 힘을 주게 되면 좋은 부분이 뭐냐면요. 백스윙을 할 때는 당연히 하체가 이렇게 돌게 되겠죠. 돌아도 배에 힘을 딱 주게 되면 내가 임팩트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그 힘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자 복근에 힘을 주지 않고 그냥 쳐보면요. 그냥 팔로만 약간 붕붕대는 듯한 느낌인데요. 여기서 단단하게 배에 힘을 주고 들게 된다면 지금 보기만 해도 샷이 다른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. 네. 배에 복근에다가 힘을 딱 주고 치게 되면요. 아 글씨야.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거예요. 그냥 복근을 사용하지 않고 팔로만 스윙했을 때랑 그리고 코어를 제대로 사용해서 이렇게 스윙을 했을 때 뭐 보기만 해도 다르고 거리도 다른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을 때 코어 근육 없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. 저 같아도 코어 근육이 없다고 느끼는 편인데 이런 사람들도 좀 연습을 하면 거리가 늘 수 있나요?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전지선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가. 그래서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. PGA 투어 선수들이나 아니면 투어를 뛰는 선수들은 저렇게 몸도 안 움직이고 어떻게 저렇게 간단하게 공을 치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몸을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코어의 힘이 풀리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치기가 어려운 거죠. 그러니까 중심을 더 잡고 있어야 코어를 더 잘 쓸 수 있군요. 맞습니다.